주차해. 더 과정을 해 봅시다. 그럼 호가 왜 당신이 해주는데 주차 관리해 주차해라 그러고선 유리창이 깨졌어. 파생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 공무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양해하시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공무원 하지 말고 한번 해서 작년에도 한번 봐줬는데 그래서 작년에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봐줬더니 당신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작년에 찍었으면 됐지. 그럼 또 수많은 서울시민이 다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 해주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방어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걸 잠깐 연구해 보고 제가 즉석에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걸 본 다음에 한가관리사업소하고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해 봐서 한번 홍의만 해준다는데 왜 안 이러고. 작년에 그렇게 했다면 작년에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그걸 어떤 이제 줬다든지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기사를 내보냈든지 한강에 뭐 이런 모습이 바뀌었고 그렇죠. 작년에 쓰면서 공무원 혜택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기부했단 말이야. 테이크. 기부엔 테이크해서. 주는 거는 뭐가 있어요? 홍의만 사업소에다. 기사 올렸잖아요. 네? 기사 올렸잖아요. 어디다가? 한국사진방송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조성재 씨 기사는 뉴스라엘에 대해서 백여 부의 일간제 전국에 나가게 해줬다고. 아무 개인전을 갖다가 그랬듯이 그건 내 돈 들어간 거예요. 그건 내가 인맥관계로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조성일보이 크게 났다든지 이래야지 얘기가 좀 되겠지. 우리가 4대 신문에는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를 했다니까. 그 경우는. 아니 됐어요. 그 정도 하고 제가 촬영 허락받을 일이 뭐 있다. 공문까지 보내. 됐어 됐어. 안 해도 돼. 이래버렸다니까 내가. 심층 취재 이런 건 사실은 이런 토론이 있어요. 선생님이나 거기서 이렇게 주차 허락을 받는데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확인을 나한테 했는데 내가 말을 실수한 거야. 그러면 촬영 찍으면 되지. 거기다 허락까지 받고 그래 그랬더니 허락 안 해. 그렇죠. 허락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고 그랬더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유치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거든. 이렇게 된 거에 대답을 내가 잘못한 거니. 이런 토론이 사실은 실질적인 거예요. 사진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래요. 주차 때문에 확인이 왔는데 운하다 그런 방법을 받는 상상을 주차 허용해달라는 원인이 사진 촬영 때문에 그런데 촬영을 허가받고 공문까지 해서 하냐 그러길래 그쪽에서 그러더라고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러길래 맞아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가서 찍으면 되죠. 그때까지는 주차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안 해줘도 된다. 그냥 무시하세요. 이랬버렸거든. 내가 실수한 거야. 혹시 또 다음에 강의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도 또 제가 일부러 강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하나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질문 있어요. 저는 어디든지 가면 그냥 다 오케이 했던데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는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냥 가서 너 보놓고 내가 한국 사진 방송 기자가 이랬을 안 했지. 아주 전전하게 하죠. 그렇죠. 그런하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예의를 다 갖춰야 되고 그렇죠. 그러고 순공원을 찍거나 뭐하면 사진 다 자리를 보내드리고 그럼요. 기사가 이렇게 사진 망가셨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드로 가서 보시고 또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포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나오면서 예의 갖추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수용받고자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아 그러십니까 몇일이나 오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드리고 사무실 가요. 사무실에 차 한잔 얻어놓고 얘기해드리고 그런데 공문이 필요하시다면 공문도 작성해드리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자료를 해서 찍어서 필요하신 만큼의 사진을 얼마든지 다 드린다고요. 파일도 다 드리고 필요하신 대로 쓰시라고 하고 그러한 게 뭐 글쎄요. 모르겠어요. 정답이네. 박수 한번 쳐요. 한 박수 쳐야지. 그러면 맞아 자기 사업이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100명 중에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 감이 나선 거는 100명 중에 한 분이 나 한국사진방송 기잔데 왜 못 찍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후문이 생겼을 때는 99명이 다 한 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면 이상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거 한국사진방송에 있는 기자들은 사진 잘 치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우리 기상을 높여서 한국사진방송에서 좀 가서 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디서 찍십시오. 지난번에도 A라는 기자가 있어가지고 너무 잘 찍더라고. 그러면 술쩍 그러잖아요. 나는 더 잘 찍어요. 그래가지고 했을 때 있는 거잖아요. 또 질문. 우리 남이섬에 학생들 한 번 갔어요. 그때 김 누구죠? 남이섬. 그 누드의 대처 하시는 김산문씨인가? 그 양반을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새벽에. 우리도 학생들 잔뜩 기르고 왔어. 우리도 여섯 일곱 명 들고 왔는데 저도 가서 사무실서 사전 얘기를 해놨었고 몇 분이나 오시냐고 많으면 한 다섯 번 내서 여섯 분 정도 된다니까 그 증요금 저기를 요금을 받게 되면 제가 대신 다 지불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다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 받지는 않고 일단은 오셔서 사무실 들리셔가지고 작성 쓰시고 인원수 쓰시고 거기 만천 원인 걸로 받죠? 만천 원이에요. 비싸네. 그렇게 하시고 촬영하시고 제가 다 홍보자로서 다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복장하지 마시라고 해서 여기 깍두기 갇혀갈 테니까 케이스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촬영 다 은행 나오면 다 촬영하고 그러라고 나올 때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사무실 한 3명 앉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사자 하나씩 다 안겨줬어요. 그랬더니 어쩔 줄 모르더라고 사진 보고서 끝내주고 왔네. 아주 산망도 엄청 이상을 오늘의 사례가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좋은 얘기 실패했다고 아 이래서 있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우리 반성도 하고 우리 한국 사진 방송의 기자들이 이상이 높어지는 길은 스스로 공부하는 길 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김가진 사장님을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자신있게 얘기해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취재를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고 오프사진 내가 갖고 와서 방으로다가 집을 지금 독채를 세 채로 얻어놨어요. 오프에다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오프사진을 얻어놨으니까 더 좋잖아요. 꼬여서 제가 취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신나서 하는 거예요. 내 놀이터가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식사도 하려고 도로도 5만원이더라고요. 5만원짜리 몇 권 보내주고 또 카렌다도 보내주고 그래요. 돈이 없지 참고로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지루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깜짝이로 드러낸 또 한 거예요. 금계를 꺼져 줬네. 이게 뒤로 다 쏟아져요. 금화가 막 쏟아지나요. 이게 금으로 만든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말 갖지 마시고 딱 보니까 5개씩만 이렇게 전달. 그래서 제가 제가 7세를 나갔는데요. 9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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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광등 안 켰어? 경광등 안 켰어? 경광등 마이크는 마이크는 안 켰어? 문진기 비켜 안 그랬어? 그런데 기사가 남을 뿐이야? 거기 가서 기사가 올라와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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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진 가서 취재 차량인데 어떡할까, 네가. 나 5둑이. 극장에서 드리지. 극시스님, 저... 틀림없이 마이크 켜고 앞에 비켜 비켜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딱. 아니, 그러면 거기서 안 해도 5둑이. 5둑이 사이렌호는 어떻게 불러. 극장이에요.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박수, 박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은 아까 중요한 얘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그쪽에서 장소도 제공하고 그런 사진 저거를 했으면 반드시 보다고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나는 다음에 다시 안 올 거야. 이거가 아니고 내가 먹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사진방송 기사증만 내는 이 사람들은 아이고, 어서오세요 할 정도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합시다. 잘할 수 있죠? 사후관리 잘할 분들은 밥수 안 걸쳐요.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또 질문. 질문은 이제 많이 했었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 드릴게요. 네, 박수겠습니다. 제가 죽기 살기로 사과드린 적이 두 번 있는데 말씀을 해드릴까요? 그러기 전에 제가 여기 유명한 강사님에 편승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내야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너무 안 쓰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사를 간단하게 쓰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 번 하고 싶어요. 제가 사과드린 것입니다.